송유빈, 너 나와. 송유빈, 너 나와. 와, 유빈 눈도 센데.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번에 송유빈 선수랑 해서 탈락을 하기도 했고 지금 팔꿈치에 부상이 있어서 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아까 김상현 선수. 바로 찍어. 백성열 선생님은 강병민 선수 뭐라고 하는 거예요? 했을 때 제가 상성상 제가 좀 더 유리하다고는 해서. 네가 더 유리하다? 유빈아, 그 자리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. 내가 상현이 자리야. 내가 그 자리를 개수를 할게. 우리 상현이 자리에 네가 왜 있어. 자, 유빈 씨. 누구의 승리인지 예상하십니까? 강병민 선수요. 99%요. 걔네 멋진 경기는 될 것 같아. 너클 내려야 돼. 원 원. 너클 내려야 돼. 송유빈 선수가 탈락을 위해서 너무 높게 잡아서 경고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잡았다,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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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텼다, 버텼어. 박 만들고. 박 만들고. 병민 형 천천히. 천천히 천천히. 병민 형 갖고 잡아요. 왜 이렇게 안 들리는데? 왜 이렇게 안 들리는데?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됐다, 들어왔다. 됐다, 들어왔다. 됐다, 들어왔다. 됐다, 들어왔다. 됐다, 들어왔다. 됐다, 들어왔다. 우와, 멋져. 에버버. 와우 씨. 야, 저 박빈 갈 소리야. 총. 900. 공. 야, 천천히. 기다려. 형, 기다려. 기다리고. 형, 등 잠궈요. 등 잠궈. 형, 기다려. 기다리고. 형, 등 잠궈요. 기다리고. 형, 등 잠궈요. 등 잠궈. 아니야, 너무 있는 거 같은데. 아니야, 잠궈. 기다려. 이 그림 파지 마요. 이 그림 파지 마. 그냥 벗혀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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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, 됐다. 자, 강병민의 두 번째 버퍼 파울로 송유빈 선수가 한교비를 가져갑니다. 1대0입니다. 아까만 달랐던 게 강병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사이드 이제 몸을 회전하면서 공격을 넣었을 때 송유빈 선수 투비가 너무 셌기 때문에 강병민 선수 살꿈치가 튕겼습니다. 오늘 방어 진짜 대박이다. 다 털렸다, 큰일 났다. 역을만 집중하니까. 펌핑이 너무 많이 돼서. 첫 번째 판 끝나고 나니까 너무 펌핑이 많이 왔더라고요. 주먹도 잘 안 져지고 좀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상대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. 됐다. 됐어. 병민이 형 됐어요. 그대로 해. 병민아 멘탈 잡아. 고. 됐어. 가자, 가자. 딸 수 있다. 됐다, 됐다. 됐다. 형들 올려온다. 안으로 들어가지 마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병민아 끝까지. 버텨, 버텨. 각도 유지하면서. 조금더. 조금더. 그렇지, 그렇지. 조금더. 그렇지, 그렇지. 조금더. 숄더가 다 있어. 몸 파울. 숄더 때문에 파울이 난 건 이 손바닥이, 손등이 어깨와 닿아서는 안 되는데. 펌킹이 많이 됐습니다. 오른쪽은 차이 봐. 팔뚝이 2배가 되는데. 유빈이도 힘 많이 빠진 것 같은데. 그대로. 고. 참고, 참고. 일단 참고. 다 됐고. 속ative. 신형 감사드립니다. 딱 Lisbon! 다 왔다x2 다시 나오는 사리. 추진 성공. 섣되어. 육척 immature. 고마워. 요거 vot Hold Hold Hold. moon 빛 early. 해요. esen ночи的话. 진심 чет jest 이번에는 강병민 선수가 두 번째 경기를 가져옵니다, 1대1 동점입니다. 스트랩 바로 갈래 아니면 그냥 스트랩 하실래요? 스트랩 바로 갈래 아니면 그냥 스트랩 하실래요? 바로 스트랩으로 양 선수 합의하에 스트랩을 감고 가겠습니다. 두 분 다 파이팅! 그대로. 고! 잠궜다, 일단 기다려. 형 기다려요. 버텼어, 기다려. 일단 기다려. 천천히, 천천히. 어붓 맞았어. 병민 형 기다려, 침 잡게. 어붓 막았어.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!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! 천천히! 천천히. 천천히! 어? 잘한다. 앨범이 떨어졌습니다. 앨범이 떨어졌습니다. 앨범이 떨어졌습니다. 앨범이 떨어졌습니다. 다 왔다, 다 왔다. 세시고. 네. 아이고, 힘들어. 얼마나 힘들까. 누구도 응원하기 어렵다. 마음이 너무 아프다. 패자 부활전은 아예 생각도 양 선수가 안 하고 있는 거죠? 이게 지금 마지막이라. 여기서 끝장보자. 쏟아붓고 있습니다, 두 선수. 마치 다음 경기는 없는 것처럼.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. 다 왔다, 다 왔다. 형, 아직 가지만 안 할 수 있어. 다 왔다. 다 왔다. 잘해. 다 왔다, 다 왔다. 박민이 형 나갔어. 박민이 형 침착해요. 박민이 형 침착해요. 박민이 형. 심각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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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한다, 지금. 박민이 형 침착해요. 박민이 형 침착해요. 박민이 형 침착해요. 박민이 형 침착해요. 자, 제이자의 철효기는 실패하는 멋진 스승. 박민이 형 침착해요. 고생했다, 고생했다. 박민이 형 침착해요. 박민이 형 침착해요, 박민이 형 침착해요. 우리 소중 cae의 중앙кі가 박민이 형 침착해요. 박민이 형은